네 여러분 두 번째 주제 되다, 대하다의 언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과제를 수행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장들 영어로 바꿔 보시죠 1번 지갑이 없어졌어요 2번 열쇠가 안 보여요 3번 숙제가 안 끝났어요 4번 머리가 아파요 자 다 되셨으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주제가 되다, 대하다의 언어인지 아세요? 사실 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행위 그리고 행위의 결과보다는 상황 묘사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문장 지갑이 없어졌어요 라는 말 있죠 이게 다분히 한국적 언어 표현 방식이에요 지갑이라는 어떤 객체가 주어로 등장을 하고 그 지갑의 상태가 설명되고 있죠 그러나 이게 뭐 누구의 지갑인지 또는 누가 그것을 없어지게 한 행위자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마치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지갑이 스스로 없어진 것 같죠 네 이게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저번 제 1장,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 맥락 언어인 한국어를 쓰는 우리들은 우리의 언어가 이런지를 모르고 이 언어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영어는 완전히 정반대 언어예요 굳이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인과율, 원인과 결과 있죠 인과율에 충실한 아주 명료하지만 답답한 인간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저 맥락 언어입니다 한마디로 영어는요 지갑이 뭐 발이 달려서 스스로 어디에 숨는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지갑을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영어로 뭐뭐를 잃어버리다는 lose예요 그러면 잃어버렸다는 뭐죠? 네 lost라는 이 형태를 쓰죠 그리고 지갑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지갑의 소유자와 그 지갑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의무, 책임 등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? 당연히 지금 내 지갑이 없어져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나죠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영어식이에요 I lost my wallet 이라고 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지갑이 없어졌어요 라는 말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보통 지갑이에요 그런데 영어 원어민들이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보통 그런 표현을 할 때는 나라는 존재와 지갑이라는 존재가 동시에 떠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는 상황 중심이고 영어는 행위자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의 차이가 이제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언어는 그 사고를 더 강화합니다 결국 언어와 생각, 사고는 공, 진화, 같이 진화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시 두 번째 어? 열쇠가 안 보여요? 를 한번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 당연히 누구에게 열쇠가 보이지 않는지 까지는 얘기하지 않죠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쇠가 보이지 않는 상황 자체가 중요해서 그거를 묘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영어 원어민들한테는 아까 보셨겠지만 애초에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서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이거는요 즉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누가 열쇠를 못 보고 있는지 누구에게 열쇠가 안 보이는지 또는 누가 열쇠를 못 찾고 있는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되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안 보인다 보다는 찾을 수 없다 자 뭐뭐를 찾다 라는 동사 영어로 뭐가 있죠? 네 find 가 있어요 그러면 찾을 수 없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 당연히 can't find 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I can't find my keys 라든가 아니면 I don't see my keys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야 열쇠가 안 보이는데 이 얘기를 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을 영어 원어민들은 느낍니다 안 보인다 라는 말은 결국 내 눈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서 그 존재를 찾을 수 없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없어서 찾을 수 없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영어식 사고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영어는 인과 유를 매우 중시하는 명료하지만 답답한 인간 같은 언어입니다 열쇠가 안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한국 사람들이 할 때 실제로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1번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열쇠예요 그런데 영어 원어민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나라는 주체와 열쇠라는 객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다른 언어를 쓰다 보니까 점점 생각도 그런 식으로 다르게 굳어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원리로 아까 처음에 보았던 세 번째 해시 숙제가 안 끝났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였죠? 머리가 아파요 네 이거를 영어로 바꾼 것을 보도록 하시죠 숙제가 안 끝났어요는요 I haven't finished my homework 이 표현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머리가 아파요는 I have a headache 이 표현을 쓸 가능성이 99%입니다 아마 오늘 이해는 대부분 되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연습과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연습해 보실 수 있는 워크북과 또 오늘 이 내용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 놓은 책 링크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세 번째 시간에 또 색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